안녕하세요 윤호선입니다 오늘 먹을 야식은요 신제품 크림 파르보 불닭 그리고 후라이드 치킨 그리고 여기 크런치새우 그리고 여기 치즈볼 이렇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닭다리 어디있어 닭다리 이거야 맛있는데 닭다리 그리고 치즈는 몽롱 그리고 치즈의 고추가면서 치즈는 안쪽으로 치즈는 안쪽으로 치즈는 안쪽으로 치즈는 안쪽으로 치즈는 안쪽으로 치즈는 안쪽으로 음 되게 귀엽게 생겼네 약간 눈썹 같기도 하고 음 눈 같기도 하고 그냥 먹을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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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계란을 그리고 계란을 먹으면 나는 찹쌀떡 이거 소스 뿌려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마늘소스 그런거 같은데? 엄청 맛있다 그리고 이제 마늘소스 아, 매워. 아, 매워. 바나나는 내장들은 한 번에 뜯어볼게요 한 번에 씻어주는 것 같다 씻어주는 것 같다 와 진짜 맛있네 이거 아 2 2 4 으 으흠 아프다 일도 안 부르네 음.. 뻑뻑살인가? 아프다 오늘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 먹방도 합격